마거만주 1개, 만원에 트수 음식 2개, 5만원에 몬설 랜덤 소환, 3만원에 5불 랜덤버프, 그리고 6만원에 13불 랜덤버프, 20만원에 버프저기화, 10만원에 트스코인 1개에 100만원에 직사? 아니 나는 이것도 안 떠, 난 천원도 잘 안 떠지는데, 나는. 어, 초대권 상인. 이거 후추오빠를 먼저 후추오빠랑 피오언니 해줘야 되거든요? 아, 초대권 캐스트. 이거 1캐도 있다던데? 1캐는 어디서 받아요? 트수 음식, 이렇게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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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내 목숨이도 돈에다! 나 일주일치 벌었다! 트스코인 또 받아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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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다! 2주일치 벌었다! 저기가 마을이니까, 저쪽, 저쪽도 한 번 가보자. 아, 나 나무도 보여줘. 만주로 이행시! 만주 이행시? 만! 만나서 반갑습니다! 중말. 어, 선혜가 하이! 어, 하이하이! 오빠! 뭐야, 오빠도 버프 받았네? 칼도 벌써 만들었어? 어, 돌칼! 아, 진짜? 아니 오빠, 혹시 나무 좀 있나? 나무? 아니, 없어. 어, 나무가 없는데 어떻게 칼이 있어? 어, 몇 개의 필요... 들켰쥬? 들켰쥬? 몇 개의 필요한데? 어, 나 이제 집터 정하고 아무것도 없어서... 나무 원목으로 칼... 아, 그 뭐지? 그 칼 하나 만들 정도만... 어, 그... 아, 알았어. 어... 말이 안 되잖아, 오빠. 나무가 없는데 칼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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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나 그래도 마크 10년 차야. 여기선 오빠가 고수지. 오, 나이스. 그리고 꼭 이렇게 준다고. 자, 3개 정도. 여기 만들자. 여기 밑에 어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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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 꽃, 꽃. 여긴 괜찮은데? 여기 딱 갈아져 있고, 여기. 여기가 위치가 나쁘지 않아. 마을도 빨래... 아, 근데 어딜 가든지 늦었어. 너무 늦게 출발해서 어쩔 수 없다. 여기다가... 하나, 둘, 셋. 오! 자, 볼게요. 어, 집 위치 좋은데? 왜냐면 이거 밀면 되니까 나중에... 미는 거는 나중에 하고 저는 이번에 건축 좀 신경 많이 쓸 거거든요. 저는 아무래도 고인물이다 보니까 제가 건축을 아주 멋지게 할 거예요. 근데 이 건축을 항상 해왔기 때문에. 근데 철부터 캐자. 철부터 캐는 게 맞다. 뭔 구리여. 철부터 캐야지. 이게 맞지. 앞에 10년 들과는 다른 플레이를 보여주나요? 아, 당연하죠. 저는... 그 최신 분은 좀 강합니다. 오, 용매웨이 갓! 1, 2, 3, 4, 5. 오, 다이아 진짜 많아. 아니, 나 7개인데 다이아? 오, 좋은 판다. 오, 미친! 오, 나 다이아 부잔데? 이게 나야. 어, 뽀키 한 번 해보자. 뽀키. 제발, SSS가 제일 좋은 거라고요? 여러분? 이거 하나 산다. 치장 아이템 맞죠, 이거? 어, 들켰다. 행운의 여신, 설마. 첨부터 SSS? 처음이야, 처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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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갓나니, 응원 주세요, 응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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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나니, 여기! 지금 1위! 지금 1위! 지금 1위! 지금 1위! 지금 1위! 지금 1위! 어디야? 어디야? 냉몰아이. 냉몰아이. 다이아몬드 이제 얻었어? 아니. 아니, 말이 안 되잖아. 뭐 했는데 이때까지? 농사에... 돈만 벌었나 보다. 농사 서리하면서. 어, 말도 안 돼. 선글라스도 샀어, 너 때문에. 뭐야, 이제야 마을이랑 어울리겠네. 근데 너무한 게 아니라 고마워야.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후원받아서 만든 거 아니야? 선글라스도. 말을 똑바로 해야지. 안녕, 지카운트. 안녕하세요, 룩삼방에서 왔습니다. 우리 효진이 한 번만 더 놀리면 선행 유튜브 구독 취소하러 갑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얼마나 내... 저런 거 때문에 너무 짜증난다고... 무슨 일의 소리야. 무슨 말을 한 거야. 선행님, 룩사님한테 선행님 운다고 좀 말할게요. 감사합니다. 울어줘? 울어줘? 슬퍼하다, 진짜. 나는 도와주려고 한 건데. 포기를... 선행아, 미안해. 봐, 봤어? 내 눈물로 금방 제 하늘이 됐어. 됐다, 이제 올라가자. 와, 진짜 이거 돈 얼마 받으려나? 나 지금 너무 설레는데? 설레이는 이 마음은 뭘까? 처음 팔아봐. 와, 요게 뽕맛이지. 광부. 오, 시세피... 야, 뭐야? 블록... 10원인데? 뭐야? 구리 중에 0원 뭔데, 이거? 아, 거짓말. 아니, 잠깐만. 구리의 0원. 기부하라는 건가요? 한 시... 2시간 뒤에 바뀌는데? 아, 이거... 2시간 뒤에 바꿔야 돼. 이거는 변동 안 되나 봐? 팔고. 뭐야, 나 돈 되게 빨리 갚네? 그리고 철죽에 1원 내려가긴 했거든요. 근데 팔아도 될 것 같아, 나는. 솔직히 말하면. 사실 처음 해봐서 몰라, 시세를. 철 그냥 팔아도 될 것 같은데? 그냥 팔자. 홀, 300원 남은 거야, 지금 너? 이제 설이야, 저. 어우, 야, 선혜아 너 잘 배웠다. 벌써 여기를 탈고 있네? 야, 너 뭐야, 그거? 어? 나 오늘 첫 뽑기 했는데... 장군 모자야, 어때? 야, 이쁘다! 이뻐? 다 사람들이 벌레 같다던데? 오, 사슴벌레 같긴 하네. 약간 여기다 건넬기만 바퀴벌레 될까 봐 건넬기 안 쓰려고. 아, 좀 새로운 곳이 뽑아진다. 너 집 어디야? 나 집 아까 내가 언니한테 잡혀 알려준 거 있지? 나 아무런 그냥 흙집이야, 흙집, 아직. 아, 오케오케. 다리 건너갈게. 아구 오빠 집 완전 맞은 편. 다리 건너는, 바다 건너, 호수 건너야 돼, 호수. 약간 좀 먼 곳에 했어. 아, 여기인가 보다. 언니. 아, 오케오케. 어. 언니 지금 어떻게 질 거야? 나 약간 콘크리트로 해소하려고. 아, 콘크리트로? 어떤, 그냥 모던? 어, 약간 모던이지? 약간 짱구집같이. 아, 짱구집? 오케. 오케오케. 아. 산행위 건축도 기대하겠어. 아. 오케오케. 언니. 기대하는데 왜 안 물어봐? 기대를 안 하고 있는 거잖아, 저건. 기대하면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나 이거 진짜 피어내까지 싹 가네인데? 아, 진짜? 이거 돈 나 많이 벌겠는데? 아니, 구리도 아직 안 팔았고. 예전용화. 판다. 돈 많이 벌긴 했다. 내가 바로 초대권 사서 후추부터 초대하자. 상이한테 돌아가자. 우와, 샀다. 후추 구호. 확정. 이제 6,000원이에요. 6,000원 있어야 피어 언니 가능? 근데 이제 껌이지. 이제 서리하자. 서리가 아니라 동업. 오, 말을 서운하게 하네. 서리라니. 서리가 아니라 동업. 오, 말을 서운하게 하네. 서리라니. 이거 진짜 밭 한 번 털면은 2,000원 벌지 않으려나? 감자? 아,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나이스. 와, 6,000원 됐다. 아, 이거 감자파니까 바로 됐네. 이거 그럼 또 초대하러 가자. 와, 두 번째 초대. 와. 와. 미쳤다. 긴말. 다주. 엄마, 저 성장했어요. 하루에 두 명이라니. 이제, 자. 이제 누가 엄마지? 안올리그 추는가? 안올리그 추는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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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